지금이 10시? 10시 넘었지? 조식도 못 먹고 늦게 일어났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보타닉가든에는 낮에 가면 진짜 덥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아침에 가는 곳인데 준비해서 오늘은 보타닉가든 먼저 갔다가 그래 뭐하고 그랬더라. 어제 면세로 산 쿠션 저희는 이제 나왔습니다. 지하철역을 찾아서 가고 있어요. 한국이랑 날씨가 비슷해. 덥긴 덥다. 습하다. 지금 기말명은 아침에 허기를 못 참고 싱가포르의 파리방구르 좋았답니다. 그녀의 빵구르는 나 이거 먹을 건데 정어리는 그녀의 원픽은 소울 건데? 정어리 이거? 사회포스트 먹은 게 낫지 않을까요? 다소 미충이 아니라요.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다. 지금 야쿵카라 토스트의 토스트 먹으러 급 왔습니다. 이거를 여기 뿌려. 섞어 이걸 정하라. 일단 그냥 한 번 먹어볼게. 이거 4개인데? 내가 4겹을 한 번에 먹은 거야? 아 네. 아 내가 완전 딱 좋아하는 맛이야. 어때? 이거 많이 먹어본 맛이다. 음 맛있나 봐. 근데 완전 쏜 나 아닌데? 난 그 정도야. 너무 내 스타일이야. 아 네. 싱가포르에서 만난 한국. 한국인 있나 여기? 한국인 없어 보인다는데? 라면이 어디 갔어? 14달러. 뉴욕까지 가야돼. 뉴욕까지 가야돼. 동아이빙까지 가야돼. 센 닭이. 조심해, 뛰다가 닭이 쫓아 올 수도 있어. 도마뱀도 있다고? 왼쪽 나무에 도마뱀이 있어. 어디? 어디? 거짓말이지? 아니. 진짜 거짓말이지. 나는 8명이 있었다 너 너무 빠르다 너 너무 빠르다 엄마와 아들 자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만 하세요 현장에 나와있는 이정을 리포터입니다 방금 닭 두 마리가 경주하는 걸 봤고요 닭 두 마리요? 이건 뭐죠? 야생이 너무 좋은데 신기하다 그치? 어 뭐 묶는다 무서워요 여기 닭 두 마리가 뛰었는데 진짜 엄청나게 빨랐고요 진짜 계속 닭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무엇보다 원숭이를 봤는데요 원숭이가 뛰어들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그리고 여기 청소하는 곳이고요 쌀을 빼드릴까? 저기 꼬북꼬북이 있어요 꼬북꼬북이 꼬북꼬북이 아까 우리가 사진 찍던 데 맞은편 되게 여유로워 진짜 이따 가자 여유로워 진짜 하지만 여기를 보면 거의 킹콩에 침수된 아마존 같은 느낌 여기 아마존이야 여기 꼬북꼬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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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만 하세요? 꼭 동영상에 찍고 싶습니다 눈빛 유를 꼬북꼬북을 유inosaur 남 두인치킨 어? 더 두드리 팔칭 가서 크ивал Elsa 발 너 여기 오자 나도 오지 말라고 해! 안 오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저만에 본 게 저만에? 저 저만에! 와 미친! 쨌거 같기도 해! 우와 진짜! 저런 거! 나 도둑이 오빠 있어! 와 카메라에! 가다가 새로운 아이를 만났어요! 박두환! 어? 소리낸다! 안녕! 잘가! 안녕!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오차! 오차대로 이동할 거예요! 우선은 나무미친제도 써야 하는 이유는요! 혹시 모를 마뱀미 추락 방지! 마뱀미 추락 방지! 지금 마뱀미한테 한껏 쫄아있는 우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타닉가든! 성공적이었어! 점심때 와가지고 되게 더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덥고 오히려 시원했어요! 보타닉가든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타닉가든는 올만하다! 보타닉가든 추천합니다! 올만하다! 카드를 올린다! 카드를 올린다! 카드를 올린다! 우리는 현금을 할 거니까 캐시를 넣는다! 그러면 2, 5, 10, 50달러를 하래! 우리는 2달러를 넣는다! 아주 쉽죠? 그리고! 5, 5, 10달러를 넣은다! 대박! 여기 너무 궁금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5, 10달러를 넣은다! 5, 10달러를 넣은다! 5, 10달러를 넣은다! 이거! 이거 맛있게 먹어야 돼! 5, 10달러를 넣은다! 5, 10달러를 넣은다! 5, 10달러를 넣은다! 우리나라보다 더 맛있는 것 같지 않아? 콜라 쭉쭉 들어가! 스타벅스에 왔는데 여기는 종이 빨대가 아니네요! 우리나라보다 맛이 없다! 똑같은 거 시켰는데! 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 고민되네! 이거 세일해서 3만원 정도 하길래 하나 살려고 합니다! 살려고 합니다! 가자! 땡큐! 이거 딱 달러! 이거 맞아? 29.9달러에 원피스 하나 깨끗! 짐이 더 늘었다! 어떠세요? 사실 맘에 드는 옷이 하나 더 있었는데 사이즈가 없어가지고요! 아쉽네요! 맹고 어떠세요? 맹고 좋아요 여기! 여기 추천합니다! 여기 찍어주세요 한번! 싱가폴! 이거 한국에도 있나요? 나만 모르는 곳인가?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추가가 소주 이름인가봐! 신기하다! 되게 비싸다! 햄빌 14,000원! 햄빌 14,000원? 미쳤다! 자 제가 어제 못 보여드린 뷰를 한번 아 저 옷이 자꾸 걸리게 하지 마세요! 수영장 뷰입니다! 여기는 딱히 뷰라고 할 곳이 없고 지금 비가 와가지고 우산은 없나봐? 수영장 뷰 수영장 뷰 수영장 뷰 돌아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 머리가 너무 힘들어서 호텔에서 잠시 쉬었다가 리버크루즈 타러 다시 나가려고요 저녁에 조금 이따가 호텔에 와서 오기 전에 사온 것들 저구리 맥주 물 호텔 물이 너무 맛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먹어보자 정울아 이건 마셔보겠습니다 오우 맛있다 오우 맛있다 오마이? 어 맛있어 봐 진짜 맛있는데? 아 근데 딸기우유 나 딸기우유 샀는데 자 그리고 1800원 주고 산 신라면 맛있지? 그리고 레이스 자가리코 이거 찾아다녔는데 여기 마침 딱 있길래 샀습니다 끝 저 아까 고민했던 옷 샀는데 근데 약간 피히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이미 샀는데 옷 짜겠나? 제가 요런 스타일의 칸칸 같은 그런 원피스를 찾아다녔는데 한국에 오기 전에 발견을 못했는데 여기 와서 이런 비슷한 원피스를 발견을 해서 샀는데 뭔가 칸칸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아가지고 그냥 입으려고요 지금 나와서 싱가포버스 처음 타봤어요 근데 타보니까 버스도 똑같이 이걸로 찍고 내릴 때도 이걸로 찍고 내리면 된다고 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쿠트에 왔는데 지금 메뉴가 20분? 10분? 20분? 20분째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 땡큐 땡큐 지산은 타이반만 네 지산은 타이반만 네 감사합니다 뭔가 묻었어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정말 맛있다 다시 간식 눈빛은 너무 맛있다 눈치 와 밥이 별로야 짠데 특히 향이 나 삼계탕은 안 좋아하는 입장에서 동물은 삼계탕 맛이 안 나는데 고기에서는 삼계탕 맛이 안 나요 저 삼계탕 안 좋아해? 이게 먹으면 또 먹겠는데 향이 거부감이 들어 그렇던데 동소용이 아니야 저기 엄청 예쁜 건물이 있어요 빨주노 초파가 있네 빨주노 저희는 이제 송파 바쿠테 먹고 리버크루즈 타러 가고 있습니다 송파 바쿠테 평가 한번 해주시죠 송파 바쿠테 송파 바쿠테는 저는 고기는 너무 첫 입은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국물은 약간 질리고 하여튼 정오리 고기 내가 다 먹었어 정오리스턴는 너무 많이 하겠어 정오리스턴 아니야? 삼계탕 싫어하는 분은 비추 삼계탕인데 갈비야 아 근데 삼계탕은 갈비탕 맛인데 아냐아냐 완전잖아 정오리 진짜 국물이 갈비탕이지 고기는 맛을 먹었다 맛을 먹었다 쩝쩝박사야 쩝쩝박사 맛있어 클라키에 가서 리버크루즈 타면 오늘 일정 끝 그리고 그거 말해줘야지 깻잇쩝박사야 이렇게 맛있어 되게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엄청 맛있어 좋은 음식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텔에 있는 샴푸가 너무 별로여서 다이소제 팬을 찾았어요. 다이소제 팬은 뭐지? 버그 없을 것 같아 이쪽으로 가. 여기 가기야.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싱가폼에서 돈키호텔 만나가지고. 돈키호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 돈키호가 뭔지 모르겠는데. 돈키호가 뭔지 모르겠는데. 샴푸를 약국에서 발견했어. 3.3. 거기 돈키호 쓸 수가 없어서. 저희는 이제 호텔로 왔고. 방금도 이지링크가. 이지링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또 한참 해외에다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네요. 쌀기 우유 좀 먹으려고. 쌀기 우유. 쌀기 우유. 쌀기 우유. 쌀기 우유. 쌀기 우유.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저놈아. 쌀기 우유. 이거 진짜 궁금해. 너무 먹고 싶어. 쌀기 우유 맛있다. 쌀기 우유. 헐 냄새 너무 좋아. 귀여워. 어떻게 생겼어? 거꾸로 들었잖아. 거꾸로 들었구나. 이렇게. 페레로즈 플러스 초코아임. 초코아임이야. 그치? 이만큼 남겨두면 어떡해. 구이 밖에 안 먹고. 아 나 진짜. 칼튼 호텔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 마리나베이 가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마리나베이가 보이는 맘다린으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요. 알겠습니까요. 내일은 유니버셜에 가는 날이라. 빨리 씻고. 빨리 잠이 들어야. 됩니다. 안녕. 도착하고, 솔로라. 아, 바람나베이. 가자. 소모아임. 안녕! 젤리를 들고 뭐 하셔요? 맛있어!